강제징용 문제의 배경지식 한 240원 이하로 잡았는데요 1930년대 우리나라의 소장농 연간 수입이 205원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창지대인 전라도 농민 가운데서 한 50% 정도가 빈민일 정도로 조선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1930년대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 후반에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통치의 최대 문제가 빈곤인데 이 빈곤은 교육개려와 노동회모 그리고 소작가능이 있다 이런 보고서로서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을 도황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도 조선으로부터 도황하는 사람들 증가 때문에 골머리를 굉장히 알죠 1920년대에 일본 내에 조선인 숫자는 3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30년에 들었으면 일본 내 조선인 수는 3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1937년도 중일전쟁이 터지기 이전까지 일본에서 실업 문제를 유발하고 동시에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이 바로 조선 땅으로부터 건너온 조선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1932년도에 나가오야시의 여름 실업 노동자로 등록된 한 1만 명 가운데 90% 정도가 조선인 자유노동자 지금 하면 일용 노동자였습니다 일본도 1920년대 30년대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1927년도에는 보통은행 77개 정도가 문을 닫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조화공항으로 실업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로부터 너무 사람이 많이 밀려 들어오니까 일본 정부가 1934년 10월 달에 조선인 내지 일본 땅이죠 내지 이주 책의 가기에서 결정할 정도로 이주민들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고안한 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으로 도항하는 것을 억제하고 출구를 마련해 줘야 되니까 만주 이주를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새로운 거주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질문 두 번째입니다 근로자 모집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 모집은 1939년 7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가기가 노무 동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조선에서 그 끈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도일 일본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것을 모집이라고 합니다 모집 이주 조선인을 적극적으로 동원한다는 의도는 처음에는 희박했고 오히려 모집에 의해 도일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을 일본에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이 관심거리였습니다 예를 들면 1940년 8월 1일 날 기간이 만료되거나 공장 사업자의 사정으로 귀국해야 하지만 일본 재료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동일 공장과 사업장의 고용 기간의 연장과 재고용을 촉진하거나 다른 노무 동원 계획 사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일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시행됩니다 1939년 9월 이후에 1940년 11월 말까지 모집에 의해서 일본으로 건너온 도항자 수준은 7만 8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집에 의하지 않고 친인척을 통해 아름아름으로 같은 마을 출신들이 건너온 그런 연고도항자라 합니다 모집 도항자가 아니고 연고도항자가 1939년 9월 말부터 1940년 10월 말까지 11만 3천명 정도로 연고도항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반도로부터 근로자들이 많이 오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의 노동시장이 교란되면서 일본에 또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내지인 노동자를 공궁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모집을 좀 더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 세 번째입니다 모집 다음에 등장한 것이 관알선입니다 조금 더 강제성이 되어지지만 여전히 자발성과 강제가 적당하게 합쳐진 것이 관알선입니다 관알선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주조선인의 본격적인 동원은 이른바 모집에서 관알선으로 이행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선인들을 데려오는 그런 계획이 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1942년 2월 13일 날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 이 가기결정에 실시되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선 사람들을 끌어오는 참고로 1941년 12월 7일에 전쟁이 발발했고 이런 관알선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은 가기기를 통과한 것이 1942년 2월 13일입니다 강제징용은 아직은 실시가 안 됐습니다 그 징병제 도입이 정식으로 이제 가기에서 결정된 것이 1942년 5월 8일인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사람들은 2등 국민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이제 우리가 가끔 강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강제 모집이든 관알선이든 간에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하고 이미 일본에서 자리를 잡은 이주조선인하고 사이에는 상당히 격차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탄강 같은 경우에 1943년 4월에 보면은 채탄부 비율이 한국으로부터 건너오게 된 강제동원조선인이 51.6%고 그 다음에 일본 내에 체류하던 이주조선인이 32.9%고 그 다음 일본인 근로보국대 등 21.9%고 일본이 정규 직원들이 18.4%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부터 건너온 강제동원조선인들이 훨씬 더 지하노동과 같은 그런 가혹한 직무에 종사했다 그런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강제징용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강제징용은 1944년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제징용이 그래서 1944년 9월부터 전쟁이 끝나게 되는 1945년 8월 15일까지 강제징용이 시작됐고 요약에서 정리하면은 가장 자발성이 강했던 모집이 1938년 7월부터 1942년 1월까지 모집이었고 전쟁은 1941년 12월에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발성에다가 강제성이 조금 더 개입했던 것이 관알선 이것이 1942년 2월부터 1944년 8월이었고 그야말로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조선 근로자들을 데려온 강제징용은 1944년 9월부터 1945년 8월까지 한 1년이 조금 안 되는 채 안 되는 한 11개월 정도가 강제징용이 가장 성행했고 그 해당 대상자가 현재 강제징용 관련된 배상소송을 걸 수 있는 사람이 14만 8,961명 정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1930년대 상황하고 그 다음 모집, 관알선, 강제징용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은 강제징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오랜 기간 동안 조선 사람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끌어간 것이 아니고 초기에는 가난 때문에 모집이라든지 관알선에 응했고 그 다음에 관이 개입해서 조직적으로 조선의 근로자들을 데려온 것은 강제징용인 1944년 9월부터다 1943년 그 다음에 44년 이 언저리에는 점점 시간이 뒤로 가면서 강제성이 많이 가미가 됐다 관알선도 강제성은 전쟁 말리기를 가면서 훨씬 더 심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